안녕하십니까. 스마트폰 기반 운전도우미 앱인 카루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키비언의 대표이사 장동일입니다. 카루는 사용자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다양한 기능들, 그 모든 것을 담겠다는 의지를 담은 앱입니다. 작년에 베타 버전을 윌리지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올 3월에 1.0.0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주식회사 포키비언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.